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부인영어 행복한 김지영입니다. 자꾸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행복해요. 얘들아, 행복하다 그랬는데 이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마. 아니, 근데 진짜 좀 해석 공부 좀 하세요. 왜 큰 시험이 얼마 안 나왔다고 네가 해석이 부족한 사람이면서 왜 문풀 위주로만 수업을 들으시거나 현장이든 인강이든 왜 자꾸 빨리 문제를 풀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맨날 얘기하는 그런 느낌과 감각을 키우겠다? 그 감각이 도대체 난 뭔지는 모르겠는데 왜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제발 해석 공부 좀 하세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거. 근데 이제 좀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현장에서 뭐 진행하고 있냐면 V 순서 삽입과 같은 아주 실전적인 문제풀이 강좌를 지금 이제 중후반부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현장분들 이거 보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칠판에 스탑워치를 이제 화면으로 띄워놓고 적당한 시작안을 준 다음에 따라라락 울리게 한 다음에 추가 시간 좀 더 주죠. 물론 잘하는 친구들 있겠지만 참 많은 친구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시간 내에 문제를 풀 때는 갑자기 해석도 다 튕기고 내용도 안 들어오고 제 아무리 저 김지영이 알려준 뭐 순서별은 박스와 AA를 정말 잘 읽어야 된다. 뭐 문장 삽입에선 글 읽기 중요하시면서 뭐 어떻게 이런저런 얘기들은 아이디어는 알겠어. 근데 안 되는 거야. 니가. 그치? 니가 안 되는 거야. 특히 시간 제한을 놓고 가면은. 근데 이게 참 진짜 이 정말 참 역 같은 게 수업 들으니까 알겠어. 왜 이러는 걸까. 이거를 여러분들 굉장히 스스로 답답해 하시는데 그 대부분 친구들을 내가 다 갖다 놓고서 상담을 해보거나 인간 게시판에도 이제 하는 친구들 상담을 해보면 거의 100명에 99명은요. 해석 문제에요. 니가 순서배열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디어는 아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접근이 안 되는 거라고. 빈칸 넣을 수 있는데요. 빈칸이 문제가 아니고 주변 문장의 해석과 단어가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잖아. 냉정하게 따지자고. 자꾸만 유형을 어떤 한 유형을 못하는 사람 이렇게 프레임을 덮어씌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문장 삽입을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그 행동을 못하는 사람 없어요. 해석이 안 돼서 그 위치를 모르는 것 뿐이에요. 시기가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남들이 문풀하고 있을 때 나도 똑같이 문풀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제가 이 지난 퀘스트에 실력이 중요하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착각하지 말고 해석 공부해. 그럼 해석 공부하라는 거 저 인간이 구문 강의 들으라는 건가? 절반은 O, 절반은 X. 나의 만약에 점수대가 진짜 4등급, 5등급 이하로 막 내려가신다. 그러면 당연히 구문 공부하셔야죠.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EBS도 지금 사라진 시대인데 하셔야죠. 그러나 제 얘기의 주요 타겟은 어떤 분들이냐면 대략 나는 해석은 된다라는 스스로 어떻게 자격을 부여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야. 너희들조차도 너 해석 공부하셔야 돼. 어떻게 아냐? 기본적으로 나는 이게 너무나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세게 얘기할게 하면 야, 네가 네 인생에 걸려있는 입시에 마무리를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네가 적어도 정상적인 입시생이라면 최소한 국가에서 낸 시험인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 6월 평가원, 최근에 7월 교육청, 뭐 이후로 9평 있겠지만 아니,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여러 번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이거 다시 깨끗한 시험지로 꺼냈을 때 정말 한 문장도 빠짐없이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진짜로요? 자신 있어요? 그래서 부탁인데 얘들아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죠. 지난 설에 대한 책임지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자, 다시 최소한 음, 최소한 국가시험 이거는요 깨끗한 시험지로 다시 한 번 출력하셔서 뭐를 하시냐면 문풀하지 마시고요. 자꾸 문풀에 집착하지 마시고 단순 해석 점검하세요. 해석과 이해 점검하세요. 꼭이요. 분명히 여러분들 3월달 교육청 문제 한 번 풀었다는 전제하에서 오랜만에 다시 보면은 언뜻 스쳐 지나간 인연인 것 같은 느낌인 하지만 이게 확 하고 지문이 다가오진 않을 거야. 또 뭔가 어색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맨날 안타까운 건 이거잖아요, 얘들아. 왜 새로운 지문이 나왔을 땐 자꾸 붕뜰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뭔가 그 봐나? 시험장 딱 들어가서 영어 시작하자마자 초반에 한 20분 정도는 붕떠서 이게 뭐 이게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있지, 얘들아. 이러다가 조금씩 이제 눈에 들어오면은 나중에 시간이 부족하고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초집중 상태로 쭉 읽혀야 되는데 왜 초반에는 자꾸 붕뜨게 될까? 해석 공부 안 해서 그래. 근데 그 해석 공부를 얘 해서 이렇게 하시되 처음엔 애매하면서 본 적 있으면서 붕뜰 거야. 근데 그걸 여러 번 하셔야 돼. 여러 번 하시라고요. 단, 처음에 얘를 프린트해서 뽑아가지고 하실 때는요. 꼭 제가 수업시간에 많이 얘기하는 거 애매했던 부분과 몰랐던 부분을 손으로 다 표시하시고 흔적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됐니? 그리고 다시 볼 때 얘네들을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는지를 흔적을 남겨놓기를 바라요. 선생님, 다시 보면은요. 이게 내가 기억이 나서 그렇게 알게 되는 건지 잘 읽히는 건지 진짜 읽히는 건지 되게 헷갈리거든요. 라는 시기가 분명히 있죠. 그럼 좀 어때? 기억 좀 나면 어때, 얘들아. 원래 언어는요. 언어는요. 너의 친숙함의 범주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 범주를 넓히는 과정이에요. 왜 국어에서는 어떤 친구들은요. 어떤 수업을 듣지도 않았는데 어떤 글 읽기를 굉장히 잘할까? 왜냐하면 문장이 친숙하거든. 단어와 문장 구조와 어떤 표현법과 이런 게 친숙함이 넓어져 있거든. 그럼 그 친숙함을 넓히려면 했던 문장들을 여러 번 보면서 그게 줄거리가 기억나던, 내용이 기억나던 그게 세 번, 네 번 읽었을 때 술술술 읽히는 그 느낌까지 도달을 해줘야 돼. 아니니까 자꾸만 새롭게만 하잖아, 얘들아. 쓸게. 친숙함의 범주를 넓혀라. 아, 기억 좀 나면 어때? 자꾸 이거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요. 같은 지문 수십 번 또는 백 번 이상 보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지, 지가 없자. 괜찮으시지? 여기까지? 표시하시고 해석과 이해 되는지 점검하시라. 왜 이런 거 있지? 그렇다면 내가 이 지문 하나를 백 퍼센트 다 알고 다 문장 해석하고 단어를 다 알아야 되느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현장 가면. 그래서 요거까지는 잘 해놓으시대. 플러스 알파는 좀 있다가. 무슨 작업을 꼭 했으면 좋겠냐면 필터링 작업을 한 번에 좀 했으면 좋겠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걸 꼭 알아야 되는지 몰라도 되는지 꼭 알아야 되는지 몰라도 되는지를 걸러내서 네가 가져갈 것만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그 작업을 하셔야 돼. 근데 그 작업은 어디를 보면은 좀 약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냐면 그 영어선생님 중에서요. 굉장히 꽤 실력이 괜찮은 분들 중에 한 분이 있는데 말 더듬는 거 봐라. 김지영 선생님이란 분이 있어요. 아 근데 진짜 농담 아니고 내 캐스트니까 저 해설강의 다 올렸거든요. 제가 해설강의 정말 열심히 찍는 사람인데 제가 좀 특징이 뭐냐면 나도 안될 거는 안될 것 같아. 라고 솔직히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거 버리세요. 이거 돼야 돼 하면은 그거 챙기시고요. 야 이건 나도 모르겠어. 꺼져 버려 버려 버려. 꺼져 막혀 빵. 돼야 돼 챙기시고요. 아유 몰라도 돼. 아유 꺼져 버려 버려. 해서 네가 최종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 가져가는 거야. 그걸 3월 4월 6월 7월은 최소한 해야 되지 않니? 나는 이게 기본이라고 보거든. 그리고 여러 번 들고 다니면서 소설책 읽듯이 봐야 돼. 이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않아도 한 두세 번 읽다 보면은요. 소설책처럼 줄거리가 생각나기 때문에 줄줄 읽혀요.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기억 좀 나면 어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야. 국어영어 잘하는 애들이 책을 많이 읽어서 뭐 뭐 뭐 비문학 같은 건 잘 푼다. 맞죠?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굉장히 겹치는 문장의 익숙함이 범주가 넓어졌으니까. 익숙함의 범주를 넓히셔야 된다고요. 그러니 어느 정도까지 분량이 쌓여있는 여러분들 현 시점에서는요. 했던 거 많이 보는 게 무조건 중요해요. 반드시요. 자 이건 기본이고요. 플러스 알파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뭐 인강 선생님 아무나 괜찮지만은 뭐 다들 좋은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 인강 교재나 수업 교재도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하시라고요. 새로운 것들을 더 가서 더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쌓였으니까 이제는 익숙함의 범주를 넓힐 것인가 저라면 익숙함의 범주를 넓힐 거예요. 특히 누구요? 해석에 나는 찝찝함이 있는 분들은요. 이걸 그렇게 하세요. 저만 해도 그래서 교재에 항상 깨끗한 지문 뒤에 워크북에 다시 실어 놓습니다. 다시 좀 보라고 이 얘기 해드리고 싶었어 진짜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해석이 많이 안 됩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서 참 이게 수업이라는 게 무서워 얘들아 수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선생님들 다 잘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이거 알게 만들어주거든 이해시키거든 근데 그 이해가 너에게 포이즌이 돼서 다시 get back 할 수 있어 너한테 돌아올 수 있어 그게 snowball into disaster 될 수 있단 말이야 재앙으로 막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니까 그걸 느끼기 전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이거 얘기해주고 싶었어 얘들아 과연 내가 시기상으로 진짜 막 막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냉정하게 해석 연습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건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알아야 되고 그 연습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냉정하게 따지만 이건 여러분들 성적이니까 나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그 장면을 보는 입장에선 가슴이 막 미어 터지더라고 특히 요즘 시기에 막 답답해 그래서 현장에서는 뭐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이 현장분들 있으시면 알겠지만 제가 다 얘기한 부분이죠 제발 이것 좀 하라고 근데 인강 분들은 잘 안 한다기보다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걸 모르셨으니까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얘기 하고 싶었어 얘들아 뭐 빠진 거 없나 내 이름 써서 약간 좀 민망 됐어 그래요 그래요 그 정도 하여튼 그래 얘들아 해석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수업적인 스킬이나 개념이나 접근법도 다 똥이 되는 거 아시니까 그러니 어느 정도까지 해석은 좀 하자 그 기준이 올해 국가시험 그리고 학원 교재 뭐 등등등등 됐죠? 뭔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사실 지금 떠오르는 게 없고 왜냐하면 뭔가 이 화낸 게 아니고 열정 열정입니다 이거 수 패션에이트 미팅 이상한 댓글을 달지 마시고 화 안 났으니까요 화이팅 해석 연습합시다 김지영이었습니다